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뷰웨이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마크헤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중국이 미국 자산을 겨냥하거나 활동을 제약하는 상황을 예방해야 한다면서 전략적 유연성 확보를 강조했습니다. 국방 분야에 대한 투자와 전력 유지를 통해 동맹국들에 대한 확신을 주고 항행의 자유, 인권 등 동맹의 근간이 되는 미국의 가치를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내 안보 연구기관인 헤리티지재단이 미군 준비태세와 관련해 주최한 토론회에서 마크헤스퍼 국방장관은 폭격 전력의 준비태세와 전략적 유연성 향상 차원에서 지난 4월 공군에 승인했던 폭격 임무 작전 개념을 언급했습니다. 이를 통해 16년 동안 예측 가능한 주둔으로 약화됐던 미군의 준비태세를 보완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폭격 임무 작전 개념은 미국 본토를 포함해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 폭격기들이 어디로든지 출격과 타격이 가능한 전략폭격 개념입니다. 작전상 불확실성을 적에게 부여함으로써 국제적 긴급 상황에서 이점을 확보하고 미군의 준비태세를 입증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에스퍼 장관은 이어 중국의 존재를 언급하면서 미국 해군력 유지와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그러면서 이를 위해 현존하는 항공모함 뿐만 아니라 유인 및 무인 함선이 조합된 500척 이상의 함선 확보가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또 동맹의 근본이 되는 미국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국제 규범을 바탕으로 한 국제 질서를 유지해가기 위해서는 미군의 존재를 통해 항행과 무역의 자유, 인권과 같은 미국의 가치들을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E 뉴스 김시영입니다. 미국 하원군사위원회의 위원장인 애덤 스미스 의원 등 민주당 측은 지난 12년간 미한 안보협의회 SCM 공동성명에 명시됐던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가 올해 성명에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실망과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하원군사위원회 민주당 대변인은 15일 VOE에 북한이 여전히 국제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며 신뢰할 수 있고 역량을 갖춘 지속적인 억지 태세를 계속 필요로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이번 SCM 논의가 특히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한 최근 언론 보도를 고려할 때 한반도 주둔 미군 규모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하는 기회로 사용되지 않은 건 실망스럽고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또 주한미군 병력의 임의적 감축은 국가안보를 훼손하고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 확인 노력을 약화시킬 뿐이라면서 의회는 초당적으로 이런 임의적 접근 방식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미국의 외교안보 싱크탱크가 미국 국가안보 이익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주는 지역으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열린 열병식에서 신형 무기를 공개하는 등 갈등 상황은 악화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미국의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미국 외교협회는 14일 미국 국가안보 이익에 영향을 주는 지역들을 평가하면서 북한을 미국에 영향을 주는 지역 중 가장 높은 단계인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지역으로 분류했습니다. 미국 외교협회는 특히 이 같은 평가의 근거로 최근 북한의 노동당 설립 75주년 기념 열병식을 지적했습니다. 협회는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서 이번 열병식에 등장한 북한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진짜인지 아니면 모형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세계 최대 크기의 미사일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ICBM은 더 커진 엔진과 늘어난 연료로 더 많은 탄두 탑재가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두 26개 지역에 대해 미국의 안보 이익에 영향을 주는 정도 그리고 갈등 상황 정도로 나눈 미국 외교협회의 이번 평가에서 북한과 함께 미국 안보 이익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 꼽힌 곳은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등 모두 다섯 지역입니다. 멕시코와 베네수엘라, 미얀마 등 나머지 21곳은 중요한 영향 그리고 제한적 영향을 주는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북한은 갈등 상황이 악화하는 지역으로도 평가됐습니다. 북한과 같이 미국 안보 이익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갈등 상황은 악화하고 있는 지역으로 평가받은 곳은 이란과 베네수엘라, 남중국해 등 네 곳뿐입니다. 미국 외교협회는 또 미국 무기통제협회의 평가를 인용해 북한은 20개에서 최대 30개의 핵무기가 있는 곳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017년 모두 23번의 미사일 실험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에 약 2만 6천 5백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협회는 그러면서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 측면에서 한국과 북한의 전쟁을 예방하는 것뿐 아니라 북한 내부 붕괴를 방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지속적인 무기, 미사일 실험, 소규모 군사, 사이버 도발 등은 앞으로 중대한 위험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활동들은 잠재적으로 통제 불가능한 갈등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야기된 지원 물품 조달과 전달 어려움으로 인해 국제기구와 대북지원단체가 잇따라 제재 면제 기간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안보리사나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이달 15일 현재까지 제재 면제 기간 연장을 승인받은 기관은 세계보건기구 WHO와 세계식량계획 WFP,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 등 10곳이며 모두 11건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 이들 유엔기구 이외에도 일반 다제뇌성 결핵환자 치료에 집중하고 있는 기관들도 잇따라 제재 면제를 신청했는데 북한에서 결핵 퇴치 사업을 펼쳐온 한 구호단체는 익명을 전제로 BOA에 제재 면제 요청에 주된 이유는 지난 1월 이후 이어진 북한의 국경 봉쇄 때문이라면서 인도적 지원 물품 제공이 지연되면 결핵환자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스웨덴 주재 북한 대사호관이 북한의 무기거래 시도 등 제재 회피 행태를 폭로한 다큐멘터리, 잠복의 내용을 전면 부인하는 내용의 서한을 덴마크 언론에 보냈습니다. 덴마크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스웨덴 주재 북한 대사관은 15일 덴마크의 타블로이드 신문, 에크스트라 블라데트에 보낸 서한에서 해당 다큐멘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북한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려는 조작된 영화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큐멘터리 내용은 사실과 반대되며 북한 대사관 관계자가 이른바 무기거래에 관여했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덴마크 공영방송 DR과 영국 BBC 등은 지난 주말 덴마크의 독립영화 제작자인 메즈 브리거 씨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잠복을 방송했습니다. 함정 취재 방식으로 제작된 잠복은 북한 관계자들이 로켓과 미사일 등 각종 무기 판매를 시도하는 모습과 함께 우간다에서 무기와 마약 제조 공장을 세우려는 정황 등을 고발했습니다. 덴마크와 스웨덴 정부는 잠복 방영 이후 공동성명을 통해 다큐내용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유엔안불이 대북제재위원회와 유럽연합에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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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